오랜만에 기계제로에서 계산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거저주는 거죠. 이 정도 문제는 거저주는 겁니다. 표정거리가 100mm, 시험편의 평형보호지름이 14mm인 인장시험편을 최대하정 6400kg, 공학단위로 출제가 됐네요. 인장 후 표정거리가 120mm로 변했다면 땡겼더니 인장하정 가했더니 100이 120mm로 변했어. 인장강도는 약 몇 kgfm2인가요? 옛날 문제이기 때문에, 공학단위로 나오던 옛날 문제이기 때문에 기사시험 문제은행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문제들이 돌고 돌아서, 새로운 문제를 계속 채워 넣지만 돌고 돌아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기출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푸는 것은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기출문제만 10년치 주구장창 푸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노동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내용을 확실히 정리하고 100% 확실하게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해하고 정리해서 전공자로서 또는 비전공자로 할지라도 전공자로서 기본적으로 전공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될 것들을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암기를 한다고 하는 게 나쁜 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교재를 찾아보면서 현장에 갔을 때 교재를 뒤져가면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초창기 때만 그렇지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업무 처리를 하는 게 맞을 거고 필요한 것들은 찾아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다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넣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는데 그게 이제 기사시험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있어야 될 그런 전공 지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옛날 문제인데 응용 문제죠. a분의 p예요. a분의 p. 4분의 p의 d제곱 14mm죠. mm제곱이니까 14 그대로 들어갑니다. 제곱분의 하중 6400kg 이렇게 4 곱하기 6400 나누기 p의 14의 제곱 해주면 되죠. 그럼 kg포스퍼미리미터 제곱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면은 41.58에서 41.6 답은 3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65번은 3번 66번을 봅니다. 주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주철은 탄소함량 2.0에서 6.68%까지 함유하고 있는 철의 재료, 철의 종류입니다. 주철은. 그리고 주철의 주성분은 탄소와 규소라고 했죠. 탄소와 규소고요. 탄소의 양이 많아질수록 비중은 작아집니다. 비중은 작아져요. 그리고 용육점은 어떻게 돼요? 용육점은 떨어지다가 올라가죠. 공정점에서 탄소함량이 4.3%인 공정점까지는 용육점의 온도가 떨어지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1번에 탄소, 규소 등이 많을수록 용육점은 높아진다고 그랬는데 그렇지는 않죠. 탄소함량이 많을수록, 규소함량과 탄소함량이 많을수록 비중은 떨어지게 됩니다. 작아지게 되고요. 흑연 표현이 클수록 자기 감흥도는 좋아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반대죠. 반대가 돼요. 1번은 틀렸고 2번은 맞는 거고 흑간 표현이 클수록 주철 성분에는 뭐로? 주철은 유리탄소 성분이 있고 유리탄소 성분이 있고 그리고 하합탄소 성분이 있다고 그랬죠. 더해서 전탄소라고 표현을 했어요. 유리탄소 성분이 많을수록 흑연화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렇게 자기 감흥도, 자성 자기라고 하는 게 자성의 성질 자기의 성질, 자성이라고 보면 되는데 자성이 좋은 게 뭐냐면 순철이에요. 순철 순철 같은 경우는 자기의 감흥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순철 같은 경우는 전기재료로 사용이 되든가 용접재료로 사용이 된다고 했으니까 탄소함량이 적을수록 자기 감흥도는 좋아진다. 이렇게 봐야지 돼요. 그러니까 주철은 철 중에서도 탄소의 함량이 많은 거에 해당이 되니까 흑연 표현이 클수록 자기 감흥도가 좋아진다. 이런 표현은 아무래도 주철의 성질로서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주철의 성장의 원인으로 마텐자이트의 흑연화에 의한 수칙이 있다. 이렇게 됐는데 마텐자이트가 아니라 뭐예요? 시멘타이트죠. 시멘타이트 주철의 성장의 원인이 되는 거는 A3 변태점 중에 장기간 A1 변태점 A3가 아니라 A1 변태점 A1 변태점의 장기간 노출이 돼 있거나 아니면 가열과 냉각이 반복이 되거나 또는 시멘타이트의 흑연화에 노여 있거나 아니면 페라이트의 규소산화 성분이 많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주철의 성장이라고 해서 주철이 팽창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교제의 주철의 성장의 원인 주철의 성장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텐자이트의 흑연화가 아니라 시멘타이트의 흑연화로 인한 주철의 성장이 발생이 되는 거니까요. 4번도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답은 2번으로 봅니다. 그래서 66번은 답을 2번으로 2번으로 봐요. 다음 67번을 봅니다. 마텐자이트 변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마텐자이트. 마텐자이트는 당금질 처리를 했을 때 나타나는 조직으로서 가장 경한 조직의